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화학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고 생산하며 활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한 갈래입니다. 신약과 첨단 소재와 같은 유용한 물질은 물론이고 마약과 독소 등 유해물질도 그 과정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폭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그새 없었을까요? 오늘은 모처럼의 폭발물의 화학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들어본 적 없으셨을 신종폭발물이라는 유익한 주제를 다뤄봅니다. 모두가 들뜬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미국 뉴올리언즈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2025 뉴올리언스 트럭 어택이라 소개되어 차량으로 무작위 시민을 공격하고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가 컸던 것은 새해 첫날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테러 장소가 뉴올리언즈의 번화가인 버번스트리트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버번스트리트는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 거리로 많은 바와 클럽이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엔터테인먼트 지역입니다. 범인은 결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었는데 이후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범인인 샴스드 딘 자바르가 아이스박스를 운반해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놓아둔 모습이 CCTV로 확인된 것입니다. 모두 두 개의 아이스박스를 설치했는데 내부를 확인해보니 파편 방출을 위한 다수의 못과 더불어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있었습니다. 기폭의 실패에 자동차를 이용해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적절하지 못한 기폭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두 개의 폭탄이 터졌다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새해 첫날부터 발생했겠죠. 기폭은 전기 성량으로 시도되었는데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류를 이용해 가연성 화합물에 불을 붙이는 방식의 장치입니다. 사실 전기 성량은 불꽃놀이 점화를 비롯해 비교적 인화가 쉬운 물질에 사용됩니다. 분말 폭발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파이프 폭탄의 기폭에는 유용하지만 더 높은 인화 온도를 갖는 보편적인 RDX와 같은 화합물의 기폭에는 부적합합니다. RDX는 고폭발성 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1차 폭발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대표적으로 뇌산수운을 비롯한 물질이 선호되죠. 뇌산화 온 물은 매우 불안정해 확실한 기폭을 보장하는 물질로 드라마에도 간혹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을 위해 슬래퍼 디토네이트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폭발 호일 개시장치로 EFI라 불리는 소형 소자인데 금속 호일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즈마가 슬래퍼라는 또 다른 얇은 플라스틱 또는 금속 호일을 틈새를 가로질로 구동시키고 폭발물의 기폭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충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행이지만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는 흥미로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NBC 뉴스의 인터뷰에 응한 폭발물 전문가 3명은 모두 자바르가 TNT보다 더 강력한 화합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고 있음에도 기폭하는 방식은 몰랐다는 사실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비록 불발되었지만 이 폭탄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기존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폭발 테러에서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폭발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데 기폭하는 법은 몰랐다니 어떤 경로로 알아내게 됐을지에 대해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RDX는 현재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폭발물입니다. 같은 중량에서 폭발력이 TNT의 1.5배에 달하는 만큼 강력한 폭발물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3개의 질소가 포함된 육각형 고리구조를 기본형으로 폭발물의 핵심인 질산작용기가 3개에 도입되어 있는 대칭적이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조의 분자입니다. 영화에서 철문 등을 철거하기 위해 부착 후 기폭되는 플라스틱 폭탄인 C4가 가장 대표적인 용도이며 그 외에도 기뢰에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폭발물과 혼합되어 혼합 조성의 재료로도 미사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그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폭발물인 TBXN-107 역시 RDX를 기반으로 한 혼합 폭발 소재인 만큼 현재 고폭발성 무기 체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며 누구나 이번 테러 역시 RDX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처음 추정했습니다만 결국 이 물질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물질임이 발견되었을 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된 대략적인 정보반을 바탕으로 RDX의 상업적 합성 과정을 파악한다면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이 전구체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질산화 과정과 동일하게 질산 조건에서 질산 암모늄과의 반응이 가능하고 여기 계량된 합성법을 통해 무수 아세트산을 첨가해 간단히 합성됩니다. 물론 이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의 판매와 구매는 엄격하게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1972년 협의된 독극물법 조항에 따른 규제된 전구체로서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헥사메틸렌 테트라민은 간단히 HMTA라 불립니다. 구조적으로 단일탄소 골격인 메틸렌이 6개 존재하며 이들 사이 총 4개의 질소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에 조성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합물 명칭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복잡해 보이는 물질의 첫 발견은 꽤나 오래전인 1859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근현대 화학자의 멘토이기도 했으며 현대적인 실험실 체계의 설립자였던 유스트스폰 리비의 제자 중 하나였던 러시아의 화학자 니콜라이 지니는 약간은 낯설지만 위대한 화학자 중 한 명입니다. 지니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드미트리 멘델레프와 동시에 활동했던 멘토이기도 했는데 멘델레프가 한동안 주기율표에만 매달려 있으니 완성문이 등장한 1871년에는 멘델레프에게 일에 집중하고 추측을 그만두라는 조언을 남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지니는에게는 이름난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레산드르 부틀레로프와 알레산드르 보로딘입니다. 특히 보로딘은 음악가로서도 유명한데 밀리 말라키레프,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 세자르 큐이,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함께 러시아 5인조의 한 사람이자 국민화파 작곡가로 보로딘 현악 사중주 등 여러 명곡을 남겼지만 이는 또 다른 직업이었을 뿐 일생을 화학자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틀레로프가 바로 HMTA를 발견한 화학자입니다. HMTA는 어떻게 구할까요? 간단히 합성 가능합니다. 흔한 화학물질인 암모니아와 포름알데아이드의 결합으로 산업적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 4분자와 포름알데아이드 6분자의 결합은 HMTA와 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질소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포름알데아이드는 탄소를 제공해 정확한 비율로 HMTA가 형성됩니다. HMTA가 위험물질로 폭발물을 제조하는 데만 사용될 듯 싶지만 의외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소 온도를 낮추고 다양한 불꽃놀이에 색상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화약에 쓰이기도 하며 연소에서 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마그네슘이나 리튬염과 혼합되어 실내용 불꽃놀이용품에도 쓰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조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당연히 유기약 반응에 쓰이기도 하겠죠. 무엇보다 의약품으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로 감염에 대한 항생제 대체제로 활용되는데 상용 판매 제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어 포름 알데아이드가 발생하며 이 독성 물질이 미량 활용되어 향균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나 식당에서의 고체 연료로 종종 보이는 하얀색 블록 모양의 물질이 우리는 보통 단순한 메타놀 연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메타놀이 고체 형태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HMTA는 135 트라이옥산과 함께 고체 연료 제조에 쓰이며 연기가 전혀 없이 연소되고 1kg당 30메가줄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 유용합니다. 물론 증기는 독성이 있어 실내 사용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제품에 보이는 메타나민 혹은 헥사민이라는 물질이 바로 HMTA이며 이를 분리해낼 수 있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HMTA가 사용되던 폭발물 제조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HMTD라는 과산화물의 제조입니다. 산소 산소 간의 과산화 형태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낮은 분자로 충격에 대한 민감도조차 높아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제조는 단순히 구연산과 과산화수소를 혼합해 만들 수 있지만 불안정해 제조 과정이나 정제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고체 연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과산화수소와 산성 조건에서 혼합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조금 더 친숙한 방식이 바로 앞서 봤던 질산과 질산 암모늄으로의 반응으로 RDX나 HMX에 합장해 사용됩니다. 이들은 일반 폭발물 중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인 나이트로글리셀인 다음으로 강력한 물질이어서 군용 및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노벨이 다뤘던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서 체감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뉴 올리언스 사건에 적용된 미지의 신규 물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R-Salt라 불리는 물질로 RDX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차이점을 하면 RDX 등이 갖는 보편적인 질산 작용기 대신 NO 작용기가 결합한 형태인 나이트로소 구조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이 폭발성 물질은 헥사하이드로 1-3-5-Tri-Nitroso-1-3-5-Tri-Azin이란 이름을 갖는데 육각형 고리에 질소가 포함된 기본 구조의 명칭이 아진이며 같은 1-3-5번 위치에 나이트로소 작용기가 결합해 있고 그 외 탄소들은 수소로 결합이 포화되어 총 6개의 수소가 함께 있는 물질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아무리 줄여도 TNX라는 이름이 만들어지진 않죠. TNX는 3개의 나이트로소 작용기로 이루어진 폭발물이란 의미의 Tri-Nitroso Explosive에서 글자를 따와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물질 특성상 RDX보다 오히려 안정한 분자인데 정말 이 물질은 폭발물에 적용된 적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없습니다. TNX의 성질에 대한 최초 보고는 2024년 논문에서 이루어졌고 여전히 폭발물로의 성능은 추정치만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실험 데이터가 공개된 바 없는 정말 신규 폭발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TNT나 RDX와 굳이 비교해서 그 성능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폭발의 세계를 비교하기 위한 몇 가지 지표들을 나열해 본다면 먼저 폭속은 6900mps의 TNT보다 8750mps의 RDX가 훨씬 뛰어남이 알려져 있으며 TNX의 추정치는 이에 비견될 정도인 8000mps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TNT보다 훨씬 낮죠. 폭발 온도는 2950도의 TNT보다는 높고 3800도의 RDX보다는 낮지만 TNX는 무려 3200도로 강력합니다. 폭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량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폭발렬은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4184kJpkg의 TNT에 비해 5700kJpkg의 RDX가 압도적으로 강하며 TNX 역시 여기 살짝 못 미치는 5500kJpkg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적으로 TNT를 상회하며 RDX에 비견될 정도이지만 물질 자체의 안정성은 RDX보다 TNX가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관리가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매체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숙련된 화학자가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으며 바꿔 말해 정상적인 화학 지식과 경험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어 신규 폭발물에 대한 주의가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 있지만 2025년 새해 첫날 뉴올리언스에서 테러가 발생했으며 불발에 그쳤지만 두 건의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폭발물은 R-SOLT라는 TNX 물질을 사용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새로운 폭탄이었습니다. 성능 평가조차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추정치만으로도 RDX와 유사한 폭발력을 갖지만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 흥미롭고 유용한 하지만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랄 수 있습니다.